볼래에도 몸은 농막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해 텃밭농사를 시작합니다. 슬아! 삼색아! 요랑아! 많이 먹으래! 갑자기 말 두 마리가 농막에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말 주인이 나타나자 말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잡으려고 했으나 말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우리 집에 왔네. 혼나 여기 놀다 가라 그러면. 우리 집에 개도 많이 들어오거든예. 여야가 살기가 좋은 모양이야. 여기 위에 여기 보면 좋거든예. 말도 뭐 아무래도. 말도 경치 좋은데 구경하러 안올겠나. 이름이 금입니까? 우리 집 가자. 오오. 잘가. 놀다 가라. 잘가. 놀다 가라.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고고 다시 사람 태우러 둔치로 들어간다. 말들도 스트레스가 참 많은 모양이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